안녕하세요 네 이번엔 제가 책 선물 받은 걸 한번 언박싱 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네 여기 리스본 앤 포르트 라고 하는 서점이구요 여기에서 매달 비밀책을 이렇게 선정을 한대요 근데 이게 비밀책이어서 이렇게 포장을 한 겁니다 되게 기대되네요 하지만 다르게 시작하는 이야기가 있어 라는 문구는 이 책에 있는 문장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 제가 개봉을 해 볼게요 아 이거 조심해서 잘 뜯어야 되겠다 아 이거 제가 지금 한 손을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뭐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뜯고 짠 자 무슨 책이 있을까요 우와 삶의 발명 이라는 책이구요 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네요 사실 연말에 바로 읽을 여유는 없을 것 같구요 왜냐면 지금 읽고 있는 책도 있고 또 올해 안으로 읽으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을 먼저 읽고 이거는 새해 맞이해서 읽으려고 해요 이렇게 보니까 참 뭔가 맛깔나고 좋은데요 이렇게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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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